악기들 다 열어놨습니다. 체크하고 모니터 계속 말씀해주세요. 보컬 친구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오늘 새롭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요즘 너무 핫하시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후광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후광이 다행히 우리들도 만나가시고 오늘 저희들 첫 출연이시죠? 너무 설레요. 아 부끄러워. 너무 설레요. 잘해 볼 거예요. 잘해 볼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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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와 같은 게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죠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타죠 그대여 길을 타고 가리워진 나의 길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해 이끌려 가듯 떠나는 이 눈 제 갈 길을 찾아안나 손을 흔들며 날 떠날 뻔한 뒤 외로움만이 나를 감살때 그대여 힘이 되죠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타죠 그대여 되죠 그대여 가려워진 나의 길 그대여 이리로 주어 나에게 젖은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타주어 가리워진 나의 길 그대여 길을 타주어 가리워진 나의 길